화물차 운행 요령 뒤로 밀림 방지 기능을 사용해 주시거나 수동으로 기어를 조절하여 저단으로 출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탑기를 내려올 때는 보조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브레이크에는 배기브레이크, 제이크브레이크 리타더 같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 비탑기를 내려올 때는 발로 받는 풋브레이크만 사용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디스크 및 드럼에 과열이 발생되고 에어탱크 압축공기가 부족하여 제동력이 길어질 수 있으니 꼭 보조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고속주행 운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주행 시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성능인데요 화물차가 시속 80km로 주행 시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시간을 1초로 가정한다면 약 30m에서 50m 정도 제동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0km 화물차 주행 시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면서 운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운전자와 제품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월 시 앞차와의 속도보다 10km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시속 50km에서 60km 차량을 추월할 때는 먼저 비상등을 툭 들고 추월선으로 천천히 진입하여 안전하게 추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차가 시속 80km로 주행 시 무리하게 추월하기보다는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적재함에 제품이 실려있다면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제품을 결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제품 파손을 야기시키거나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가 적재함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적재함의 높이는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옆문 게이트 뒷부분에 발판이 있기 때문에 발판을 밟고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가끔 뛰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화물차 뒷부분에 게이트 발판을 밟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운행을 하다보면 장시간 공회전, 급가속, 급제동은 차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돌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켜주셔서 안전 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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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